나마스테이! 디스 이즈 프라이데이 디스 이즈 미미 오늘은 파이터라는 영화의 오피셜 트레일러를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? 파이터! 파이터! 짜러! 오 비행기가? 액션영화네요? 액션영화네요 팝콘 막 그런 느낌 나고 되게 멋있네 오 멋있어 오 에어포스 오 맛있어 디피카 누구지? 저 장저분 디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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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상황 발상했어 오! 오! 나 죽었나봐 지금 결의를 가지고 출동해야죠 오 옷을 집어들었어 야 몸 봐라 오 오! 이 점 Sex 누구야? ина 오! 이 점식은 전쟁이 파이터 컨fera 어떻게 생각하는지? no 우! 네 로 로 로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눈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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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어우 막판진 멋있어 어우 아 캠프님 아 캠프다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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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공군영화는 또 처음인거 같아 인도영화에서 근데 이게 또 하늘을 위해서 싸우니까 또 아주 색다른 맛이 있고 더 익사이팅한 느낌 디피카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멋있게 나오는데 그 남자 배우가 저번에 내가 신랑을 찾는 그 내가 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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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제 스타트랑 샤럿 카디랑 한 분이 이분이야 잘생긴 그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구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고 역시 또 멋있게 나오는거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탑건이나 이런거처럼 진짜 그 하늘에서 싸우는데 근데 딱 봐도 또 그 발리우드 특유의 그 이렇게 미사일을 딱 피해가고 막 이렇게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국기를 이렇게 하고 이런것만 봐도 또 얼마나 발리우드 특유의 그 시원한 액션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트레일러 리액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